우리도 사실은 슬프게 됐는데 그치? 빠른 손바 빠른 손바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들이 위해서 수업 만들기 위해서 빠른 손바 하리 슬프게 됐 altijd 슬프게 됐는데 태국 ieli 왕 ke는 핵빵 뭐инг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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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처음 머리고 다시 태어난 건데도 그 결혼사랑도 흡숫해져 오오오 슬픈 맥살에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숙장 준비한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자지마 사랑이나 그 마음 못해도 그 세상 이렇게 나만 보아도 그 눈도 죽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 행복합니다 고마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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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슬퍼도 했냐 니다 사랑해